회화체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싱더통, 싱부통 싱더통은 글자풀이를 하면 실행할 수 있다, 실행해서 통한다 라는 뜻인데요. 회화체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먹힌다, 통한다 라는 뜻이지요. 부정 형태가 조금 더 많이 쓰이는데 싱부통, 안 먹힌다, 안 통한다 아파트 마당에 그림을 내놓고 파는데 하나도 안 팔린 거예요. 자이 잔샤오취리, 니 저 반화 싱부통 우리 단지에서는 너희 이런 방법은 안 먹힌다. 싱더통, 싱부통 시 워지지 드 시, 니 관드자오마 이게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는 내 일이다, 니가 무슨 상관이냐 관드자오마는 상관할 수 있냐 라는 뜻인데요. 니가 뭔 상관이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는 아버지와 재혼을 한 젊은 엄마한테 정말 사랑으로 결혼했냐 하고 물어보는 중입니다. 하지만,除了感情,还想让你爸帮我发展起步事业. 既然醒不通了,就只有靠老本行赚钱了. 사랑 외에도, 너희 아빠라고 하여금 내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고 싶었는데, 기왕에 그 방안이 먹히질 않았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원래 하던 모델일에 기대서 돈을 벌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너희 아빠라고 하여금 내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고 싶었는데, 既然醒不通,就只有靠老本行赚钱咯. 除了感情,还想让你爸帮我发展起步事业. 既然醒不通,就只有靠老本行赚钱咯. 除了感情,还想让你爸帮我发展起步事业. 既然醒不通,就只有靠老本行赚钱咯. 除了感情,还想让你爸帮我发展起步事业. 既然醒不通,就只有靠老本行赚钱咯. 我算看透了, 이제 내가 감히 잡힌 셈이다. 对你们这种臭男人,光要文斗,不要武斗,是醒不通了. 光要文斗,不要武斗. 就是谷主席的言。 글로 싸워라 사람 잡지 말고 문화대혁명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상으로 싸워라 때리고 죽이고 하는 거 하지 말고 이런 얘기였는데요 당신네 같은 이런 안 좋은 남자들은 말로 얌전히 해서는 안 된다 말로만 얌전히 해서는 안 먹힌다 좀 때려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꽝 A 뿌 B 또 하나의 격식이죠 무엇무엇만 하고 무엇무엇은 하지 않는다 무엇무엇은 하지? 무엇무엇은 하지 않는다 오우양 나빈, 싱부통렉, 그래서 통과 오우양이라는 아가씨를 사이에 둔 두 명의 연적입니다 웬일로 나를 찾아왔냐? 오우양 쪽에서 너의 생각이 먹히질 않으니까 날 좀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는 거냐? 오우양 나빈, 싱부통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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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부통렉 고맙습니다 하다 하다 보자. 벗어. 변신가них에 한 ilah 넘어. ек팩에서 나의 방향을 치솔을 통해 도발. 왜요? 欧阳那邊心不通所以想通過我這 你不要誤會 我準備走了 你不要誤會 我準備走了 你不要誤會 我準備走了 但 이 생각이 실행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먹힐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 관건은 너의 태도에 달렸다 취지의 무엇 무엇에 달렸다 제가 지금 또한의 가정은 이기때문을ARA 디자인 전화해 드ления 어떻게 일 Device 그런데요 이기때문을 헤네수 Chat? 제가 또한의 가정은 이기때문을 연결해야 드문으로? 제가 또한의 가정은 이기때문을 해지는 여기서 해달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